이런데 고종 퇴위에 임해가지고 송병진이라는 친일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으로 건너가 일왕에게 사과하든지 대한문에 나가서 주차사령관 하세가와 요세미치에게 항복을 하든지 선택하라 하고서 감히 하자 할 것 없는 신화가 황제 앞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런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세력을 가지고 일본을 등에 얻고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황현이 쓴 매천냐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송병진, 이완영은 서로 친일에 대한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송병진이 이 정도로 하면 이완영은 그것보다 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완영이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협박하자 폐하를 모시는 무감이라든지 액래, 액래들이는 옆에 내관들을 얘기했죠 들이 흥분해서 고종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라고 하고 있었으나 고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묵묵히 앉아있었다 여기서 고종의 답답함이 보이는 거죠 물론 고종이라고 결기가 없었겠습니만 망해가는 나라에 군주라는 것은 최소한 버티기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무능한 상황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가면서 그런 게 있죠 망해가면서 그 결기를 가지고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망하는 나라 그 결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만 나라를 갖다 바치고 뭐 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고 국왕이에요 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결기나 의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